아이디어 사냥을 하고 있던 그는 행운을 잡았다. 아주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걸려들었으니까 영감은 아이디어의 게시적 원천이나 행운의 원천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 영감은 초자연적인 힘 혹은 우연의 요소이다. 원리어 미스턴 박사는 게시와 영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시는 미지의 원천으로부터 소산하지만 창조적인 영감은 우연의 자극에서 기인한다. 또 게시는 대개 과거의 정신에 투입한 것에서 유래하는데 영감은 보통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말미를 얻는다. 더욱이 게시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인 반면 영감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할 때 얻어진다. 학문적인 정의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우연히 생기는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우선 우연부터 생각해보자. 찰스 디킨지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지만 감기로 목소리가 변한 탓에 낙방에 고배를 마셨다. 그런 뒤에 생각지 않았던 일로 해서 작가가 되었다. 미국의 석탄 발견 또한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다.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펜실바니아의 주민이 검은 색깔의 바위 위에서 캠프 불을 태우고 있을 때 그 바위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나 1892년 철의 발견은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매트의 일곱 형제는 오랫동안 메사비 산맥을 답사하여 자석의 도움으로 대량의 광석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운 마차가 녹이 스러 불그스레한 흙탕에 빠졌을 때 철을 발견했던 것이다.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때까지 근 10여 년 동안 철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단지 찾아다니기만 해도 행운의 여신은 접근한다. 위그너는 항상 새로운 오페라를 구상하기 위해 배를 탔다. 마이크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늘을 나는 네덜란드 사람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맨델스조는 여행 중 스코틀랜드 동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을 때 작품 행거래 동굴에 글감을 얻었다. 때로는 우연한 말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있다. 제너럴 일레트릭 사회 기술자 프랭크 클라크는 어느 날 밤 한가한 마음으로 무심코 기술서를 뒤적였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어떤 글이 들어왔다. 그는 순간 이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지펜 일로 변압기의 쇼트 방지를 연구하던 그가 찾고 있던 해답이었다. 그 행운으로 인해 오늘날 변압기가 벼락을 맞더라도 한 지옥 전체가 정전되는 일은 없어졌다. 두 사람의 프랑스인은 행운의 여신의 도움으로 사진 기술을 발명했다. 루이 다게일과 니스폴리프스는 오랜 연구 끝에 영상을 포착하기 위해 유리판에 감간 방법을 발견하지만 그 영상을 보존할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지워져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다게일은 노출시킨 유리판을 수호니 담긴 플라스크 옆에 놓았다. 이것이 사진술로 향한 화학적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고 핸드릭 반려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키리부인과 그의 남편의 리듬 발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키리부인의 박사 논문은 리듬이 광선을 차단하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의 규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녀는 무수한 화학원소나 화학물 광물을 주제로 무수한 실험을 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도 가세의 오랜 연구를 진행한 끝에 우연하게 전혀 새로운 이상한 광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을 나듬이라고 불렀다. 그 후 4년 동안 오막살이에서 몇 툰씩이나 되는 광물을 화학처리한 결과 그들은 낙이 이빨만한 나듬을 생산해냈다. 그녀의 행운은 붉은의 노력 덕대기였다. 때때로 행운은 우리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때도 있다. 1876년 로벨트 고은은 감자 반점에 알록달록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드디어 세균의 번식과 이식을 규명했다. 페니실린의 경우도 우연히 큰 역할을 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자신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는 몰랐다. 한 개의 배양접시가 곰팡이로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마치 성같이 보이는 박테리아균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몇 명의 생물학자 또한 플레밍과 같이 곰팡이가 생긴 배양접시를 다루었었다. 다만 곰팡이에 의한 오염을 주목한 것은 오직 플레밍 박사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12년이나 페니실린이 치료약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둘 이상의 연구를 겹쳐할 때도 행운은 찾아 든다. 에디슨은 전화송파와 배결전구 이 두 가지 연구에 착수하여 양쪽 다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테이블에는 전화송파의 실험에 쓰이는 것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엄지와 장지로 그것을 동그랗게 말아 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전등에 아이디어를 냈다. 이것과 같은 탄소의 섬조를 전구에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전화위복의 경우도 있다. 윌리엄 메이슨은 분해목재 섬유로부터 만들어지는 다공절연체를 연구하던 어느 날 가압기의 열과 압력을 끄지 않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한강하게 식사를 한 후 연구실에 돌아왔을 때 섬유의 압력과 열이 계속해서 가해진 것을 보곤 발을 굴렀다. 그리고 못쓰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압력을 제거한 뒤에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딱딱하고 밀도 너무 매끈거리는 핀이 완성되어 있었다. 절연체 보호경질의 섬유판 메소나이트 프레스트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행운을 담은 우연은 참조적인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얻어진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주베나리아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작은 사내아이를 상대로 복잡한 동굴이나 꽃이 있는 섬에 그림을 그려 보물점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자 소설 속 등장 인물이 상상해 개도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드 파바도 자서전 중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초기 무대극의 연습이 끝나자 그녀의 협력자들 중 한 사람이 배우들에게 말했다. 이 다음은 쇼보트를 빌려 강을 내려가지요. 그녀는 쇼트라니 그 돈 뭐지요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쇼보트란 유람선 극장입니다. 옛남부의 미시시피 강이나 미주리 강에서는 기적을 울리면 부태 올라와서 거리에 머물며 쇼를 보았지요. 이 마늘들을 파마 여사는 곧바로 쇼보트 작품 구상에 들어갔다. 엘마 스펠리의 아들이 그에게 물었다. 아빠, 팽이는 어째서 계속 돌아야만 설 수 있나요? 이 우연한 질문이 해양항해의 혁명을 초래했다. 즉, 그를 회전 나침반 발명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펠리가 이 우연한 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응용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행운은 사라졌을 것이다. 사실 우연 자체는 거의 해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최후까지 추적해야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는 이런 행운이 없어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마련이다. 육적인 사고가 새로운 창조적 목표를 나타내기도 한다. 찰스케터링은 자동차 크랭크를 걸려고 하다가 팔을 다쳐 자동시전기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짐 맥도널드는 스카우트산에서 자동차 사고 때문에 한쪽 귀를 못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보청기 개발의 실마리로 삼았다. 약 30년 후, 제니스 라디오 회사 사장이 된 그는 종례 가격의 반밖에 안 되는 값으로 개발한 보청기를 발매했다. 조 웨스팅하우스가 기차 여행을 하던 중 타고 있던 기차가 충돌사고로 멈추었다.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는 수동이었으므로 이러한 사고는 불가피해 보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이후 순식간에 긴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공기제동창치를 발명했다. 작곡가들은 우연한 기회를 TV라고 부른다. 그러듯 사모엘 주는 일을, 그것은 전문가에게만 찾아오는 우연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조지 카시이는, 나의 영간 작곡 중에서 영감으로 생겨나는 것은 많아야 두서너 곡분이다 라고 말한다. 우연에 있어서도 확률의 법칙이 적용된다. 때문에 던지는 공이 많을수록 스트라이크도 많아진다. 메시톰은 마키리오의 말처럼 번개불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보통 그 문제를 부단히 연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또한 윌리엄 미스턴 박사는,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행물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한편, 이렇게 재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는 아이디어의 추적과 면밀한 관찰에 의해 증대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한다. 그러다 행운을 만들어내고 영감을 유도해내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몫이다. 브랜치 리기는 강타자의 행운에 대해 아더 디일리에게 행운 계획이 좋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디일리는 이렇게 부연했다. 강타자는 행운을 촉진한다. 요건대 평균의 법칙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시안을 쌓는 일에도 추진력이 필요하다. 행운은 그 노력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어내는 영감 따위는 절대 없다. 야구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지 않으면 외야에까지 공을 쳐낼 수 없지 않겠는가. 행운의 여신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온다.